오는 9일, 월, 오후 8시 40분, TVN에서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의 오해는 색다른 전개와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신민아가 연기하는 손혜영과 김영대가 맡은 김지욱이 다시 한번 사내부부로 재회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혜영은 단기 신랑으로 지욱과 같자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그 후 지욱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회사의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해 팀장으로 승진했고, 그 순간 매력 넘치는 신입서원으로 나타난 지욱이 다시 혜영의 삶에 등장한다. 혜영은 당황함과 놀라움을 숨기지 못한 채 그와의 재회를 맞이한다. 이번 회차에서 혜영과 지욱이 비상계단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가 스틸커드로 공개되며, 두 사람의 거리감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가까워진 두 사람의 모습은 사내 부부라는 설정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며, 긴장감을 더한다. 특히 혜영은 연락이 두절되고 자취를 감추었던 지욱을 다시 만나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란다. 반면, 지욱은 혜영을 지그시 바라보며 자신이 왜 3개월 동안 사라졌는지, 꿀비 교육에 입사하게 된 이유를 털어놓는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라짐과 재등장애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그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간다. 한편, 지욱의 이야기를 들은 혜영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두 사람의 가짜 결혼식이 회사 사람들에게 들통날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혜영은 지욱에게 강하게 경고를 날린다. 특히, 혜영이 손가락으로 지욱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경고하는 장면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며, 이후 정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혜영과 지욱의 로맨스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쌓여가는 가운데, 사내 부부로서 회사 생활을 무사히 이어나갈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두 사람의 가짜 결혼이 계속해서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지, 본방송에서 모든 비밀이 풀릴 예정이다. 이날 방송은 기존보다 10분 일찍, 오후 8시 40분에 시작되며, T반기에서 VD로도 동시에 제공된다. 시청자들은 다가오는 방송에서 손혜영과 김지욱의 로맨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번 방송은 신민아와 김영대의 케미스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로맨스는 그들의 연기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사내 부부로서의 현실적인 갈등과 감정의 변화가 이번 회차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시청자들의 관심은 극대화되고 있다. 사내 부부로서의 현실적인 갈등과 감정의 변화가 이번 회차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사내 부부로서의 현실적인 갈등과 감정의 변화가 이번 회차에서 어떻게 그려질지,